오늘은 어떤간증 4297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간증 4297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와 그의 가족과 그의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있어서 각종 문제로 인하여서 두 손을 가슴에 손 얹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핀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로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로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성도들 문제위에 주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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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째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째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한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째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째다 각종 재판 문제가 해결될 째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이 피무소으로 안 쏴요 지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십자가 보일을 피로 포포스도 쏟아 부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로 고통받는 모든 가정가정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나사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한 주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택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그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무소으로 안 쏴여서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째다 그 믿음대로 될 째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째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각종 안병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각종 안병은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험을 받을 째다 나사리에서 각종 안병이 떠나갈 째다 가남이 치우될 째다 가남이 치우될 째다 가남이 치우될 째다 sbsbsbsbsbs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렙스는 간암이 치유될지다. SP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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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2분의 2가 거의 다 굳어있는 그런 상태가 보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받으시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SPSPSS,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저혈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암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들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들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들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들지다 아투스 피부염이 치들지다 각종 피부에 모든 염증이 치들지다 희귀병이 치들지다 나사리수세로 명하나니 희귀병이 치 anos지다 정신질환이 치들지다 조상저죽 귀신이 떠나갈지다 나사리수세로 명하나니 조상저죽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죽기니 한길로서 일곱길로 물러가면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나사리스 설명하느니 조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한길로 와서 일곱길로 물러가면 끝먹을지다. SPSS 각종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나사리스 조상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귀신이 들리는 자가 치유될지다. 나사리스 귀신 들리는 자가 치유될지다.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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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위 아니고 장 안에서 피가 자꾸 흐르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은 치유될지다. 혈액암은 치유될지다. SPSS SPSS 두통이 치유될지다. 두통이 치유될지다. 두통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각종 질병에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님 피묻은 상자에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SPSS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97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복의 다를 끝마치겠습니다. 12 30 멈추를 정해直 3 4 4 5